1, 2, 3, 2, 3, 4 우리는 보통 누군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나 사람을 모른다고 할 때 혹시 간첩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얼짱 여배우 김정화, 그녀를 모른다면 진짜 간첩 아닐까요? 아니 그런데 오히려 김정화가 간첩이라고요? 영화 그녀를 모르면 간첩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곳은 영화 그녀를 모르면 간첩 촬영 현장입니다. 패스트푸드 셤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얼짱 아르바이트생 규관 학원과 남학생이 모두 그녀에게 반해서 그 패스트푸드 셤은 난리가 나는데요. 알고 보니 글쎄 그 여학생이 난파된 간첩이라지 뭐예요? 어머 김정화씨 얼굴만 짱이 아니라 배꼽도 짱이네요. 공유씨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노출력이 처음이에요. 최대 노출이에요 오늘. 많은 걸 보여드리네요. 김정화씨는 공작금을 횡령하고 사라진 간첩을 생포하기 위해서 박효진이라는 이름으로 패스트푸드 셤에 위장 취업한 여간첩 림계순 역을 맡았습니다. 아 이게 누구예요? 가수 자두가 영화 촬영장에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영화 배우 베드나가 분장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진짜 자두 맞아요. 자두는 개순이가 자신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유명해지자 개순이를 협박해서 그 돈으로 카드빚을 갚으려는 진짜 박효진이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너도 가만 안 둬? 아유 우리 자두 입술이 앵두 같구나. 엄마. 자두의 입술이 앵두 같아. 자두의 엄마 역으로는 코믹 연계 달인 김혜경씨가 출연하고 있고요. 또한 아빠 역은 설명이 필요 없는 대배우 백일섭씨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진료 하는 건 운동 같은 거 있죠? 요새요? 숨기 운동, 말하기 운동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이지 뭐. 털토라고 겸손한 대답을 위해 김정화씨가 하고 있는 액션의 강도는 높은 편인데요.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간첩이면 싸움도 잘해야겠죠? 김정화의 와이어 액션. 어딘가 모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김정화씨가 처음 보여주는 것은 배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네 빌바를 중간에 듣기. 김정화씨 욕하는 모습도 처음이네요. 살벌하죠? 저 배우는 헐리우드에 전화를 벌었다던 바로 그 배우? 봉유씨는 간첩 린게슨을 짝사랑하는 상수생 최고봉으로 등장하는데요. 학원가의 터줏댕아민 최고봉은 간첩 린게슨을 처음 발견하고 얼짱 사이트에 사진을 올려서 그녀를 유명하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무도장에서는 댄스 경연대회가 열리고 그곳에 놀러간 최고봉과 린게슨도 출처를 하게 되는데요. 어디 춤 솜씨 한번 볼까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첩 린게슨의 솜씨는? 춤이 아니고 마루운동을 하고 있네요. 한 해 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얼짱 신드롬. 패스트푸드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진짜로 얼짱 신드롬을 일으켰던 남산미약 이야기에 엉뚱한 여간첩 이야기를 더 씌운 영화 그녀를 모르면 간첩. 진짜 남산미약 이야기에